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음... 여기 용원 얻으러 왔는데 용원 얻으러 얻으러 다니다보면요 용원이 있는 던전에 관련된 퀘스트가 활성화가 돼요 보통 그래서 퀘스트도 하고 서브퀘스트 용원도 왔고 일석이조석 화염이 지금 이제 화술기술이 올라가네 메드레스 일지 앙가푼데 이 고대신전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었다 이게 어떤 고대신전인지 어후 추석 다음날이시면 좋겠네요 어...실제 지식들은 앙가푼데의 보물과 같다 보...시...지식? 어... 무슨 보물이 붙여있다는거지? 뭐 보통 돈이면 실망할거같은데? 광부두를 고용한... 고용한데요 어... 광부두를 고용해서... 어...여기 근데... 어... 얘는... 저 일지의... 주인인거 같고 메드레스인거... 자리인거 같구요 이 두개는 광부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명도 없어요 총 세명이... 온거 같은데 일단 들어가보죠 근데 추석 당일... 다음날은 원래... 쉬는... 쉬는 날 아닌가? 저 누구... 뭐라고... 뭐라고... 지금... 다음날은... 쫑알쫑알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메드레스들은 여기 그대로 있네요 지금 들어왔나보네 시체멋구에... 시체멋구에... 그... 걔네들이 도망갔나? 메드레스에요? 저기인거? 어... 저거 아니네요 깜짝이요 문제가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난 걱정돼요 난 엄청난 성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위험한 작업이 위험한 위험에 위험한 위험에 위험한 위험에 시체로 가득찬 방 시체로 가득찬 방 아... 아... 시체관이 아니라 언데드잖아 임마 그니까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거 아냐 자기는 둘레있는데 어서오세요 위대한 힘이라 아... 아... 뭐... 어차피 여기... 클리어 해야되니까 대... 그... 던전을 용어는 얻으려면 아... 이 말은 싸가지좀 보게 아... 아... 말한 싸가지좀 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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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한거야 너가 내 사망에 그리고 내가 구매를 사야돼 알겠어? 그래 저의 마음은 내 정성과 내 사망과 그 사망은 나의 짓이 나의 짓이 첫번째는 그 사망의 주장에 제 사망의 주장에 내가 여기가 끝까지 저의 운명을 정리를 안 가픈데 드러그 세 마리를 처치하기 어디있다는거야? 3마리가 나 왜이렇게 느려? 자 일단 구석구석 좀 뒤져보고요 3마리라고 하는데 뭐 3마리 정도야? 그냥 대충 그냥 가가지고 대충 죽이면 되죠 뭐 저장하고 사례님 어서오세요 3마리 어우 저깄다 헤이 시술사잖아 마법사는 아니겠지? 마법사는 아니네? 어 뭐야 왜 죽으면 피식이 안돼 아이고 죽겠다 자 도망가 도망가 마저 도망가 어허 잘 걸렸는데 좋아좋아좋아 야 이렇게 정말 활이 좋은데 이런전은 활로 깰까? 활이 정말 좋죠? 아 나 진짜 아 활이 최강인 것 같애 활채고 또 어디냐? 양손검쯤이야 뭐 오호 안맞으면 되죠 실술사 양손검이라 약간 무서운데 어 돌리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 어? 어어어 자깐 잠깐잠깐잠깐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애들? 야 어디 도망갈때 도망갈때 셀프 맨날 어서오세요 안 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와 이야 냐 가 오우 승부다 승부다 쟤 죽으면 안되는데 쟤부터 까 쟤부터 죽이고 쟤 애 애터가 나왔네 오케이 야여 야 여자애 너 일로와 너 글로가서 괜히 죽지마 어? 시체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자 서울잼 특구! 야 좋아요 유로트럭은 가끔해요 가끔 제가 그 가끔하는 게임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언제 뭘 할지 모르지 한 놈 더 어어? 어허? 어어 일로와봐 하지마 하지마 어 마려고 해놓고요 자 최고의 어 데미지 들려 마법 마..마나에 비해서 가장 많이 자 이제 죽겠지 뭐 가만히 놔두면 죽을거야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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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 죽어라 죽어 죽었다이 자 일단 세명을 죽였으니까 야 대화를 해보자 다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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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옷은 그냥 일반 그 민간인 뭐야 시민들 입는 옷 입고 속이 가족갑옷을 받쳐가는데 농부의 장갑이 있는데 방어력이 나보다 더 나쁠거 같은데 야 근데 너 그렇게 가지 말고 야 쫌만 뭔가 인탄 좀 뒤지자 여긴 뭔데지 열쇠가 필요하대 저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군요 왠지 그럴거 같은데 야 이거 빛은 너무 밝아가지고 이거 아 횃불을 다시 쓸까 왜 어 쟤 얘 눈이 빨간색인거 보니까 얘 뱀파이어 아냐? 얘 뱀파이어 아냐? 안 닥텔프인가? 다크헬프인가? 다크헬프인가? 얼굴로 봐서는 뱀파이어는 아닌거 같기도 하고 다크헬프 같아요 다크헬프 자 일단 용원 빼놓고 헷갈리니까 용원 빼놓고 헷갈리니까 나 정말 이렇게 7골드 20골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돈을 5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5만골드가 있다는건 근데 여기 열쇠 저쪽부터 가야되나 근데 여기 여긴 열쇠 여기도 열쇠 필요한데? 열쇠잇나나? 어 열쇠있네? 네 1 2 3 2 2 3 2